반갑습니다. 앞서가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민석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에 3월 24일날 진행을 했었던 고2 3월 학력평가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3월에 본 이 학력평가는 1학년 때 공부했었던 통합과학 속에 있는 그 생명과학 내용을 갖고 와서 시험을 보는 거라서 실제 만약에 생명과학으로 수능을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문제가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 또 고2들은 시험을 3월, 6월, 9월, 11월 4번밖에 안 보는 거기 때문에 시험의 점수는 지금 수능에서 이 점수를 갖고 뭔가를 한다 이러지는 않으니까 점수는 의미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학습을 하고 그걸 점검하는지를 보는 정도로는 아주 귀한 의미를 갖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내 태도를 점검하고 내가 공부해 왔었던 내용을 내가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는가 이런 걸 점검하는 의미에서 이 시험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만약에 친구들 무리해서 있으면서 이제 분위기가 야 뭐 3월은 대충 받았다 이런 분위기였다면 아마 대충대충 봤을 텐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책상에 딱 바른 자세로 앉으셔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풀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해석 강의를 들으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거야. 어쨌든 시험 보느냐고 이제 고생 많이 했고 우리 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그림은 어떤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A와 B는 각각 리보솜과 핵 중에 하나다. 그럼 A가 뭐가 되는 거죠? 핵이 됩니다. B가 리보솜이에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식물세포의 식물의 세포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리보솜이나 핵이나 세포벽에 대한 얘기는 생2에서 배웁니다. 알겠죠? 자 이제 기어 A에 즉 핵에는 핵산이 있냐 그렇다 맞는 얘기고 B는 리보솜이다. 됐고요. 자 이 세포는 동물세포가 아닙니다. 동물세포라면 세포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식물의 세포구나 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그림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가와나를 나타낸 것이다. 자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됐어. 그럼 이걸 이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CO2와 H2O와 같은 저분자들이 포도당과 같은 고분자로 합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동화라고 불러요. 가가 이화, 나가 동화, 오른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가에서 이화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방출됩니다. 동화는 에너지 흡수, 이화는 에너지 방출. 그러면 가, 즉 이화에서는 에너지가 방출된다. 맞다야. 자 그 다음에 염록체에서 나가 일어나냐. 동화인데 그 중에서도 광합성이 되는 거죠. CO2와 H2O가 만나서 포도당이 합성되는 거. 그럼 이 광합성은 염록체에서 일어납니다. 됐죠? 이 염록체 이런 얘기도 생투에서 하는 거. 어쨌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와 나 모두 효소가 관여하냐. 물질대사라고 하는 생체내 화학 반응에는 모두 효소가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얘기야. 됐죠? 오케이 3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림은 세포막을 통한 산소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얘도 생투에서 배우는 거야. 따져보면 고1 때 배운 내용을 고3에서 고스란히 다시 배우니까 생투가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도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세포막을 통한 산소의 이동이고요. 기역과 니는 각각 인지질과 단백질 중에 하나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긴 거 있지. 기역. 이게 이제 단백질이야.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이렇게 있고 이렇게 줄 두 개 있는 거 있잖아. 이게 인지질이야. 됐죠? 그래서 이제 친수성, 소수성 이런 걸 배웠을 겁니다. 어쨌든 기역은 단백질, 니은은 인지질. 그러면 기역은 인지질이냐. 틀렸네요. 기역은 단백질입니다. 산소의 이동 방식은 확산이에요. 확산. 그러니까 ATP 소모하지 않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해 나가는 확산에 의해서 산소가 이동하는구나. 맞는 얘기고요.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알고 있냐? 라고 묻는 거야 그냥.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을 나타내. 무조건 다 그냥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